현재 보고있는 스타렉스 캠핑카 15년식 입니다 그리고 13만 7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요게 2인승 이니까 총 4인승 총 4인승 이라서 데일리카로 사용하다가 저 주말에 되면 세미 캠핑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침상으로도 이게 변화이 되니까 앞으로 가서 눕히면 되구요 그 다음에 아 우중씨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어 마주보고 또 여기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요게 이제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는 이제 작은 수전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보시면 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어 300이 들어가 있고 인버터는 3키로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지금 차량 포함해서 어 250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